안녕하세요. 첼키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무너지지 않는 멘탈을 소유하는 8가지 방법 마음이 무기가 될 때입니다. 지은이는 스티븐 클레미치, 마라 클레미치, 옴기니는 이영래, 발행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뵙고 나서 후회하는 말, 나도 모르게 저지른 뒤 후회하는 행동들 우리는 일상에서 가족, 연인, 동료, 부하직원에게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던지고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더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멘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마음의 성과 행동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결국 마음이고 따라서 마음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를 파악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강인한 멘탈을 유지하여 최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멘탈을 강화시키는 8가지 행동 유형을 제한하며 매일 최고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는 인류 보편의 지혜를 뇌과학과 신경심리학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은 마음을 선 위와 선 아래로 나누며 선 위의 마음을 택하면 겸손과 사랑으로 움직이고 최고의 내 모습이 선 아래의 마음을 택하면 자존심과 두려움에 휘둘리는 최악의 내 모습이 나옵니다. 즉, 마음의 선 아래로 미끄러졌을 때 우리는 방어적이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며 일과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선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매 순간 선 위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멘탈을 기르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현재 자신이 어떤 마음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지 파악한 후 선 위의 마음이 만드는 여덟 가지 행동 진정성, 변요, 신뢰, 성취, 겸손의 네 가지 행동 연결, 격려, 발전, 연민 사랑의 네 가지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매일 당신 안의 최고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삶의 원리를 형성하는 네 가지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는 선이 하나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날 거리에는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었다. 올림픽 성화가 그들 앞을 지나치는 단 몇 초의 순간을 보기 위해서였다. 주자가 지켜든 성화가 다가오면서 응원과 박수소리가 커졌다. 그곳에서 인종, 종교, 국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올림픽 정신 아래 하나가 되었다. 구경꾼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껏 고조된 분위기를 즐겼다. 성화가 전달될 때는 통합의 정신이 전해지는 듯했다. 성화봉송 주자들은 자신의 구간을 마치고 다음 주자의 성화봉에 불꽃을 옮겨준 뒤 포옹을 하고 손을 마주치고 흥에 겨워 춤을 췄다. 임무를 마친 주자들은 들뜬 가족과 친구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벗어났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주자들은 성화를 보관할 수 있었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구입했다. 사람들이 성화를 만져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성화의 손을 대면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스티븐은 개막식 날 캐서린 프리먼이 성화대에 불을 붙일 올림픽 경기장까지 성화를 봉송하는 주자로 선발되는 큰 행운을 잡았다. 인류 전체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보통 사람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영예였다. 그날 인류의 마음은 균형과 조화 속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흩어져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고향된 정신과 결속감은 매우 쉽게 사라졌다. 차로 돌아갈 길을 찾고 교통체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법석과 부산스러움 속에서 참을성 있고 정중했던 모습은 얼마나 빨리 성급하고 불평 많은 모습으로 전환되던지 올림픽과 인류의 단결에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던 우리는 바로 다음 순간 어서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모두 함께 교통체증에 짜증을 내며 고함을 내주리고 있었다. 두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 경험을 즐거워하다가 이내 불만스러워했다. 당신 마음 속 깊은 곳에 선이 하나 있다. 대단히 얇은 선이다. 너무나 얇아서 대개의 경우에는 있는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 방식은 이 선을 따라 균형을 이룬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순식간에 옮겨가곤 한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선의 자신은 우리 안에 우리의 DNA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성품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가족, 일터, 자신이 속한 스포츠팀에서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른바 올림픽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신은 우리의 마음 자세, 생각, 나아가 행동을 변화시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 마음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표현되는 성품이자 사랑, 두려움, 불안, 흥분, 분노, 우울 등 인간적 경험이 각가지 소용돌이를 느끼는 장소다. 감정의 파숙군이며 지혜의 원천이고 가치관과 영성의 가장 깊숙한 저장소다. 우리의 외적 행동은 마음의 내적 현실을 반영한다. 마음을 가장 강렬한 욕망과 바람이 생겨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바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원료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이성은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를 해체해 선택안들을 비교하고 사실을 분석하고 사회적 논리적으로 수용가능해 보이는 일련의 길잡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언제나 당신 마음이 욕망하고 확신하는 쪽을 향할 것이다. 마음은 진정한 자신, 최선의 자신이 가장 소중한 보석이 발견되고 방출되는 곳이다. 이 책을 따르는 여정 동안 우리는 당신의 안내자가 되어 당신의 삶의 정상에 이르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 보석을 발견하도록 이끌 것이다. 당신이 그 선위에 살고 지도하며 잠재력을 활용해 스스로 원하는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삶에서는 양쪽을 가르고 있다. 당신 마음의 선위에는 용기 있는 겸손 성장 중심의 사랑이 가득하다. 이들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것을 끄집어낸다. 다른 쪽 선 아래에는 자기 제한적인 두려움과 자아 중심의 자존심이 있다. 이들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우리 안에서 최악의 것을 끄집어내고 만다. 우리 모두는 선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순식간에 옮겨갈 수 있다.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으로도 말이다. 지적으로도 본능적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선에 대해 알고 있다. 우리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종이를 한 장 꺼내 중앙에 평행선을 그은 뒤 선위와 선 아래에 각기 해당되는 행동들을 적어달라고 하면 두 종류의 특질로 채워진 종이를 얻게 된다. 선위의 특질에는 진절, 연민, 관대함, 수용이 있고 선 아래의 특질에는 공격성, 적대감, 회피, 비난이 있다. 성별, 나이, 직업, 국적에 관계없이 참가자들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 당신은 이 실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진행되는지에 놀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선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선위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점도 의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일과 당신이 결국 취하는 행동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할까? 그것도 매번. 최선의 나와 최악의 내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왜 이렇게 자주 들까?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두 사람이 전 세계의 팀 개인들과 더불어 답을 찾기 위해 일생을 보낸 질문이 바로 이것들이다. 30년간의 연구와 코칭을 통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실을 찾아냈다. 선위의 행동과 선아래의 행동은 겸손, 사랑, 자존심, 두려움 이렇게 네 가지 보편적 삶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 않는가? 하지만 부정적인 두려움과 자존심이 발로한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종종 선아래로 내려가 전혀 효과적이지 못한 자신 쪽으로 나아간다. 다행히 우리는 탁월함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선위에서 살고 지도하도록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방식 이를테면 자녀를 키우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가족들과 유대를 맺고 경쟁적인 스포츠를 하고 주위 사람들과 세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가장 좋은 버전의 내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품이다. 선위의 특질들은 삶을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성품을 키우고 강화한다. 반면에 선아래의 특질들은 우리를 대응 전략과 방어 전략에 가둔다.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기분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거짓 안정감일 뿐 우리의 성품을 키워주지는 못한다. 우리의 마음에도 좋은 의도, 좋은 욕구, 좋은 꿈이 가득하다. 좋은 의도를 쳐버렸을 때 기가 꺾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거친 반응, 날카로운 언사, 솔직함과는 거리가 먼 순간이 지나면 후회와 함께 다시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를 덮쳐온다. 컴퓨터를 다룰 때처럼 컨트롤 Z, 실행 취소, 기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의문을 갖는다. 왜 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지난번과 다름없는 짓을 했을까 17살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파왔다. 업무 회의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등 상황은 제각각이다. 하지만 당혹감과 좌절감은 똑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가족, 친구, 동료의 행동에 당황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상사에게 안 돼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또다시 알겠습니다라고 해버렸어. 완전히 진이 빠졌어. 직장에 있는 동료들 몇몇이 나에게 너무 냉소적이라고 말하더군 하지만 나는 비꼬는 게 아니라 농담을 하는 거라고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1년 전 볼링을 치면서 여동생과 걔 남자친구의 경쟁심을 두고 언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내게 말을 하지 않아. 난 그 애가 보고 싶어. 저녁에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보통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끝나고 말아. 우리 팀에 있는 한 커플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그들이 나아지지 않으면 팀에서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선 앞에 선 것을 환영한다. 이곳은 최선의 자신이 무척이나 자주 최악의 자신과 맞붙는 곳이다. 우리가 속한 사회, 일터, 삶의 압박은 우리를 선 아래로 밀어보내는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자신, 그 안에 있는 훌륭한 성품은 우리를 선 위로 밀어올린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긴장과 부정적인 긴장 사이에서 살아간다. 부정적인 긴장 안에서 사는 데 익숙해지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효과적이지 못한 성품과 행동이 우리의 잠재력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압박과 스트레스, 트리거에 굴복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삶은 긍정적인 긴장 안에 머물 수 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고 규정하고 숙달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말이다. 성공하는 습관에 대한 모든 책들은 말한다.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늘 자신의 몫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마음과 두뇌가 어떻게 작용해서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인식해야만 비로소 다른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다. 선 위의 마음도 선 아래의 마음도 다 내 것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신념체계로 다음과 같은 생각의 연료를 공급한다. 내가 완벽해 보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면 나는 수치심, 평가, 비난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브레네 브라운 나는 불안전한 나를 사랑한다 중에서 따뜻하면서 적대적이고 친절하면서 쉽게 발끈하고 개방적이면서 쌀쌀맞고 우리 인간은 매우 모순되는 존재다. 선하기만 하거나 악하기만 한 사람은 없다. 100% 사랑이 가득한 사람도 100% 아역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선 위의 삶도 선 아래의 삶도 산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심지어는 말 한마디를 뱉을 때조차 이것을 우리는 앤디의 힘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모두 엔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정이다. 삶 자체가 여정이다. 이 여정 속에는 최고의 자신과 결코 최고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이 공존한다. 말할 수 없이 짜증스럽고 성가시고 섬뜩한 사람 솔직해지자 우리 역시 그렇다. 이었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정하고 친절하고 사려깊은 사람이 되는 스스로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모두 엔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똑같이 이런 삶의 길을 걷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연민과 호의와 인내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얼마 전 앤디의 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에게 코칭을 받았던 두 부부가 함께 스키 여행을 떠났다. 저 3일 동안 한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놨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상대 부부에 대해 묻지도 않았으며 모든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려놨다. 우리라고는 없는 오로지 나, 나, 나의 3일이 흘러갔다.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대 남편이 불만을 터뜨렸다. 자네가 최고인 건 알겠으니까 이젠 그만 좀 해. 3일 동안 자네가 한 일이라고는 자네와 자네 일과 자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뿐이지 않나. 비꼬는 말투의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해졌을지 눈에 선하지 않은가. 모두들 거품기로 속을 잔뜩 휘저어놓은 것 같은 기분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들은 그날 밤 이렇게 입을 모았다. 저녁 식사 때 대화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3일 동안 자기에게만 늘어놓았던 남자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 그는 전날 밤 친구의 말에 기분이 상하기는 했으나 그게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깨달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최근 직장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였다. 그 결과 언제나 격려를 해주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치켜세우게 된 것이다. 그는 너무 자기 생각에 물두해서 자기 얘기만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다. 어제 저녁에 좀 더 진심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못하고 비꼬는 말투로 자네를 대했어. 선 아래의 행동이었지. 평소에 배려심 넘치는 자네가 아닌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자네답지 않은 일이었지. 자네 심정이 어떤지 알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 안고 우정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 선은 때로 얼마나 얇은지 이야기하며 웃었다. 삶의 무기가 되는 선 위의 마음 굳은 신념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사회의 반대와 두려움에 부딪혔고 갈등과 긴장 속에서 공격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폭력적인 정치 시위에 관여한 죄로 투억되었고 거의 30년에 걸친 가혹한 수감생활을 했다. 석방된 더 이상 젊지 않은 그 사람은 자신을 그토록 고문한 정권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을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더욱 강인한 성품, 겸손, 사랑을 품고 교도소를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복수가 아닌 국가를 평화로 이끄는 데 이용했다. 그가 바로 늘 쓴 만델라다. 감방 안에서 만델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무엇이 그 시간 동안 그의 내면을 편화시켰을까. 그는 어떻게 공격과 분노를 통한 리더십을 용기, 겸손, 사랑을 통한 리더십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 만델라의 앞에는 가느다란 선이 있었다. 인종관 증오와 모두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선.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공격법과 겸허하면서도 확신에 찬 접근법 사이에선 자아를 위해 권력을 쫓는 일과 국가를 위해 권력을 쫓는 일 사이의 선이었다. 우물 안에 갇힌 채로는 즉, 당신이 살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삶에 안주해 사는 열정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용기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임을 배웠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넬슨 만델라 우리 모두의 안에는 만델라가 있다. 달라지고자 하는 욕망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묶어두는 두려움의 요새나 자아가 주도하는 자존감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거기에서 걸어나와 용기 있는 겸손과 성장 중심의 사랑을 선택하여 우리의 성품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 당장 만델라처럼 나라를 구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선의의 삶을 산다면 분명 당신을 둘러싼 당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선의의 삶은 어머니와 좀 더 잘 지내는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압력이 심한 상황에서 팀을 잘 이끄는 직장생활일 수도 있고 끼어드는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거나 분명 열두 개 이상의 물건을 골라놓고도 식료품점에 소량 계산대에 서 있는 뻔뻔한 사람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 일상생활일 수도 있다. 처음에 생각한 이 책의 제목은 삶의 네 가지 보편원리였다. 겸손, 사랑, 자존심, 두려움이라는 네 가지 원리는 예로부터 이어오는 지혜의 근간이지만 현대 신경과학적 발견과도 괴를 같이 한다. 우리의 18년에 걸친 연구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논리를 이해하고 마음을 통해 살고 지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행동 철학으로 요약된다. 이후 우리는 네 가지 원리를 드러내는 행동연구에 착수해서 마음 유형 분석 지표라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 지표는 현재 25개 언어로 번역되어 기업의 중역들부터 멀리 떨어진 여러 지역의 일선 노동자 외진 아프리카 지역사회 촌장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청중들을 교육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 원리들은 보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다. 네 가지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용기 있는 겸손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다. 성장 중심의 사랑 타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다. 자아 중심의 자존심 자기 과시에 초점을 둔다. 자기 제한적 두려움 자기 보호에 초점을 둔다. 우리 마음은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은 삶의 궤도를 의미한다. 특정한 날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두려움에서 자존심 겸손 사랑에 이르는 이 궤도를 둔다. 돌고 또 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현실이 외적으로 표명된 것이다. 자기 제한적 두려움을 기반으로 작동할 때의 마음은 자기 보호적 사고와 행동을 보이며 수동성 의존성 아부의 근거한 행동으로 우리를 제한한다. 자아 중심의 자존심을 기반으로 작동할 때의 마음은 자기 과시적 사고와 행동을 보인다. 공격성 우월성 완벽주의 어떤 대가를 치르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막는다. 긍정적인 자존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즐거움 개인적인 성취 즐거움이나 흥분을 느끼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존심은 증명 성과 권력 통제력 등 자아의 비중을 둔다. 용기 있는 겸손을 기반으로 작동할 때의 마음은 진정성 근면성 취약성 인정 성취와 같은 행동을 통해 개인 성장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보인다. 성장 중심의 사랑을 기반으로 작동할 때의 마음은 존중 충실 연민을 통해 타인의 성장을 돕는 사고와 행동을 보인다. 이 네 가지 보편 원리는 우리가 삶의 궤도를 돌면서 드러내는 엄청난 범위의 행동들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행동 방식이 분노 시기 죄책감 연민 친절 관대함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 패턴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혀 다른 배경과 삶의 경험을 가진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보인다. 역사를 보면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을 하는 방식, 스포츠와 게임을 하는 방식, 아이를 기르는 방식,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또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에도 매일 이런 행동이 드러난다. 그것들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 팀, 조직의 형태를 만든다. 이 네 가지 보편 원리는 때로 성품의 가장 좋은 측면이 왜 뒤로 밀려나는지 자기 제한적 두려움과 자기 중심의 자존심에 의해 당신의 성품이 가진 대단한 내적 힘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용기있는 겸손과 성장중심의 사랑에 의해 그래서 어떻게 최선의 자신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설명한다. 겸손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용기, 활력을 줌, 안전한 에너지, 이타성, 자기중심적이지 않음, 성품의 힘, 사랑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가치, 영성, 연애, 브랜드, 일, 취미, 흥미, 활동, 배우자, 가족, 우정, 동료의 성품은 성격과는 다르다. 성품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겸손과 사랑 같은 가치관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주위의 모든 것이 부정적일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내적 힘이다. 또한 성품은 모두가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선 아래 있을 때에도 선 위에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하는 용기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누구나 대응 전략으로 되돌아가서 두려움이나 자존심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누군가에게 거부당했을 때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을 때가 그런 상황이다. 두려움이나 자존심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전적으로 효과적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반응 방식이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고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성품을 둬야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려움이 자존심을 자극하고 자존심이 부정성을 자극해 부정성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엇이 당신을 거기로 데려왔는지 당신은 알 수가 없다. 불안 두려움 자존심 부정 비효과적 용기 겸손 사랑 진실 효과적 우리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겸손과 사랑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모든 내쪼 외적 혜택의 가치를 두지만 항상 그것들을 통해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 그런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선 아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려움의 유세와 자존심의 감옥에 갇힐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선의로 옮겨갈 수 있다. 문제는 언제나 마음이다. 마음은 대화에 늘 등장한다. 마음을 따라라. 그녀는 진심이다. 마음을 바꾸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그에게 마음이 쓰인다. 그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마음이 느끼지 않는 일이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맨매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천년 동안 우리는 마음, 심장을 단순히 혈액을 펌프질 하는 장기 이상의 뜻으로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마음을 다해 이야기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의미, 통찰,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의미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마음을 따를 때는 우리의 깊이 있는 현실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우리가 문제의 중심은 언제나 마음이며 네 가지 보편원리가 중심선의 위와 아래에서 짝을 이루며 마음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 원리는 우리 성품 사고 행동에 더 깊은 현실이다. 그것들은 우리 각자가 일하고 사랑하고 사는 방식에 대한 통찰의 원천이다. 누군가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연민이나 공감을 느낀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거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랑을 추구하고 거부를 피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소비한다. 존네넌이 말했듯이 동기를 부여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다. 두려움과 사랑이다. 두려울 때 우리는 삶으로부터 물러난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정과 기대와 수용을 통해 삶이 주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연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둥인을 자신의 행동 안에서 느끼고 다른 사람의 행동 안에서 인식한다. 이 지혜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인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제일 기 좋은 날 오늘은 마음이 무기가 될 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